안녕하세요. 허성나이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영종 하늘도시 한라비발디 43B타입 랜선구경 시작하겠습니다. 넓은 전실엔 좌우로 여유로운 신발장과 수납공간을 보여줍니다. 우측으로 돌면 방 3개와 공동화장실이 보입니다. 공동화장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처음 보이는 방 4입니다. 43평양답게 넓은 첫번째 방입니다. 첫번째 방을 나와 복도를 보면 30평대에서는 볼 수 없는 광활한 복도를 보여줍니다. 방 3입니다. 역시나 넓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침대, 옷장, 책상을 설치하고도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합니다. 방 2입니다. 옷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유로운 공간을 보여줍니다. 중문을 지나 거실을 향해 오다보면 수납공간이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거실입니다. 43평쯤 되니 기흑자 양창을 보여주어 시야적으로 답답함이 없습니다. 주방은 아일랜드 스타까지 준비되어 있으며 일자로 넓은 주방을 보여줍니다. 안쪽으로 세탁기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작은 문을 열어보면 실외기실이 나옵니다. 대망의 마스터룸 안방입니다. 안방엔 발코니가 있으며 그 안쪽으로 대피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화장대와 마스터룸 화장실은 엄청 넓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욕조와 함께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전식으로 깔끔하게 관리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핸트리를 보여줍니다. 따로 옷장은 준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랜선 직구경 즐거우셨습니까? 영종구 지역 많은 매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이상 영종화성나이스 부동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